빠바밤 안녕하십니까 디스 이스 진상도 흠흠 하하하하하 오늘은 미군 전투식량 지미 딘을 소개하겠습니다 빠바밤 이 지미 딘이라는 미군의 전투식량은 식사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간식?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하필 지미 딘일까? 지미 딘은 컨트리 가수, TV쇼 진행자, 배우 등으로 활동하면서 소시지 식품회사를 만들었대요 그 식품회사 이름도 역시 지미 딘이라고 했고 거기서 보충식을 미군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지미 딘은 지미 딘 마크가 있는게 아니라 레드 클라우드 푸드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틀도 RC-479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미 딘이 아니잖아 그래서 레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식품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2019년부터 지미 딘 스타일의 미군 보충식을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2019년 이후부터는 지미 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미 딘이라고 불렸고 앞으로도 계속 불려질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별명 애칭이 된 거예요 빨간색 구름 푸드 서비스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여기도 역시 엄청 많아 블랙 패스트 샌드위치 동결 서브 샌드위치 그 중에서 제가 리뷰할 제품은 미얼 킷 제품 안에 있습니다 미얼 킷 제품 서비스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리뷰할 제품은 셀프 스테이블 킷 안에 있어요 셀프 스테이블 킷 안에는 12가지 메뉴가 있고 그 중에서 여섯 번째 RC-479 투나 피쉬 밀 제품이 바로 오늘 제가 들고 온 전투식량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et's take a closer look 자 사이즈는 정말 컴팩트한 종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RC-479 투나 피쉬 밀 다른 건 없고 알러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럼 바로 잘라요 마치 실내와 투나 스테이블 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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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블 아무튼 놀라운 거는 간식거리도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급한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여기서 메인 일은 투나 크리에이셔 자 여러분 스타킷은 동원그룹에서 인수한 회사예요 제가 동원그룹 홈페이지에 잠깐만 들어가볼게요 진짜 딱 그 내용이 있네 동원과 스타키스트가 만나 세계 최강이 되다 저번에 남한창산 가서 이걸 먹었잖아요 근데 맛이 좀 케미컬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음 저하고는 좀 안 맞았어요 그게 레몬 맛인지 아니면 보존제 그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번에 뭐 먹어보면 알겠죠 칼로리는 130 프로덕트 메이 컨테인본 참치뼈도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제스티 레몬이 좀 더 이렇게 레몬알 같은 그런 향이 강한가봐요 블랙페퍼구요 그리고 샐러드하고 샌드위치 크래커 아니면 그냥 바로 파우치에서 떠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데 그냥 모르고 먹을래 마요네즈 마요네즈라 딱 써있고 소이빈 오일하고 워터 뭐가 뭐렇게 들어가 있네 주스 볼 프루트 펀치 100% 주스 브랜드 오 노슈와네 뿅 포도하고 뭐 사과 이것저것 들어간 것 같은데 한 80% 정도는 포도 맛이에요 소금하고 후추는 들어가 있네 랩킨 거시기 하기 딱 좋은데 이거 고래와 펜데스 이것은 펜입니다 또띠아인데 투나를 여기다 싸서 먹으라는 것 같아 또 뛰어가요 거의 뭐 비스켓이냐 과자 맛이나 과자 가서 먹으니까 휴지 씹어먹는 맛이 나는데 투나 크리에이션 투나 크리에이션 너무 귀여워 이게 제스티 레몬 맛인가 봐 근데 이거는 좀 나요 저번에 펄스 스트라이크에 들어갔던 투나 크리에이션은 너무 심했어 두 번째부터는 전혀 그런 거 안 나네 음 마요네즈를 뿌려야겠죠 마요네즈 짜잔 냄새가 장난 아니네 이게 그냥 마요네즈가 아니라 이것저것 막 뭐가 들어갔어 네 이 참치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어 음 맛있다 그래 이거야 전투식량도 보관을 어떻게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네 음 그래서 맛이 이상하다고 많은 것들은 대부분 보관을 잘 못한 거야 음 음 수추도 뿌려야 돼 음 이렇게 해서 아우 음 음 이 뚝띠야는 원래 이렇게 딱딱한 뚝띠야인 거야 간식치고는 뭐 식사까지 되겠는데 어린애기들 먹이는 그 이유식 있잖아 그거 같은데 사과 푸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될까 음 음 야 이거 겁나 맛있다 이거 이거 뭐냐 음 음 사과 믹서기를 쫙 간 거에다가 꿀 약 끓는 거 딱 그 맛이에요 오 괜찮습니다 아주 배합이 있는데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프랭글스 전투식량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어휴 반갑네 프랭글스 음 건포도 같지 않고 건포도 젤리 자 다음은 이건 뭘까 초코파이 아니면 오에스 막대사탕 이게 진짜 미국의 맛이지 투시루얼팍 되게 유명한 거 같은데 자 이건 마저 먹어야지 그래도 요거는 미국의 오에스야 딱 음 진짜 똑같네 흐흐흐흐흐 음 오에스하고는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더 부드럽고 초콜릿이 맛이 더 강해요 음 와 달달해 이 프랭글스는 전투식량 하니까 이렇게 먹어보래 허허 이렇게 해서 먹어야겠다 마침 마요네즈가 다 떨어져야 돼 자 과자를 이렇게 해서 먹어봐야지 오우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와 그래 와우 괜찮네 브링글스의 짭짤한 맛에 여자가 싹 들어가니까 아주 새로운 레시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막대사탕 미군 전투보충식 간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한 끼 식사 때우기용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4대 제품으로 꽉 뭉쳐있는게 군의 사기를 높여주는 용도로는 최고의 전투식량 같습니다 잘 보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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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모아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허허허허 배고파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서 먹어야겠다 날씨가 되었고 라면이 물음 if not 물음 if not 물음 if not 물음 if not 을